우리 우영잼해질까? 우영잼해지면 더 많이 사랑해주나? 더 예뻐해주나? 그렇게 동생으로라도 나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형으로라도 나는 이 녀석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대 향한 내 마음은 파래 하늘처럼 널 안고파 어문 비바람 불어도 이제는 걱정마 그대 향한 내 맘만에 저 알바보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힘도 못쓰게 생겼네 커피잔 하나 들겠어? 길게 생겼네 여자가 생겼는데요 완전? 여자 아니에요? 뭐 잘하는 건 있어? 아 뭐 개인기나 이런 거 어 미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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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 열심히 해봐 네 그럼 옷 갈아입고 이래야지 가자 따라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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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우리뿐이 귀여워 명령이 어 형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여 양사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나 오늘부터 커피 프리스 관리 맡기로 했는데 아 그러면 오늘부터 사장 된거에요 사장님 아 이쪽은 새로 들어왔어요 지영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남잔지 여잔지 말하지 마세요 뭐 두 사람 아는 살이야 아주 잘 아는 사이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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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괜찮아 남자 새끼리인데 뭐 죄송합니다 아우 말하지마 아 뭐하냐? 마늘 먹었냐 너? 당신은 나를 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해요 내가 눈 감는 날까지 난 말야 그림 가득 담겨있는 커피 한 잔과 너만 곁을 둘리 나른 한 날엔 더욱 생각이 드는 그런 나 있잖아 홍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말랑마랑에 목넘김 사르르르 너무 좋아 브라보 브라보 마리오 아 우리 렁렁 최고 귀여워 귀여워 너 지웅이 때문에 흔들리는 거 나 다 알아 너도 흔들렸잖아 넌 되면서 왜 난 안 되는데 이제껏 잘 참아줬으면서 왜 이제야 흔들려? 그냥 잠깐 흔들린 것 뿐이라고 내가 얼마나 비참해 준 줄 알아?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근데 그거 수전증 아니야 그냥 잠깐 흔들린 것 뿐이라고 흔들린 거랑 수전증이나 어떻게 다르니? 난 잘 모르겠다 가지마 다시 한번 찍어보자 내가 잘할게 각도 좀 틀어봐 그러면 이렇게? 아 뽀샤샤기 좀 찍어봐봐 제가 신나게 해드린다니까요 바쁘다고 아 사장님 아니 뭘 어떻게 즐겁게 음 뭐하는 짓이야 오 쉬 그러면서 눈은 왜 갑냐 안가봤어 니 입냄새라서 그래 쉬 쉿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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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짓이야 뭐야 저 사 스 사실은 사실은... 에이... 아니라고 말해. 나한테 거짓말 했다고? 거짓말! 어, 사장님! 어, 사장님! I'm so sorry, but I love you, 다그짓말 이젠 몰랐어,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! 우리... 이만 해야죠. 널 가지려고 내가 내 인생에서 뭘 던졌는지 넌 몰라! 좋아요! 사랑한다고요! 가게에 관 뒤라면 관 둘게요! 그래도... 밀린 알바비는... 꼬박꼬박 챙겨주는 스타멘! 한 번 말할 테니까 잘 들어!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! 널 좋아해! 가보자 갈 때까지! 한 번 가보자! 내가... 내가... 네가... 너... 너 남자였어? 몰랐어? 남자 좋아해! 컴온 컴온! 이게 뭐야! 원래 대홍상 이게 아니잖아!